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일단 RM을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뭔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스킬풀하고 가장 테크닉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유롭고 좀 화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노래 안에서도 랩 스타일을 여러 번씩 바꿀 수가 있고 저는 그리고 발성이라던가 톤 이런 것들이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방시혁 프로듀서도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죠. 재능이 굉장히 첨부적이다.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에는